기타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타작업 다시 1번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매크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시트를 잠깐 살펴보신다면요. 현재 제 화면에 조금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오른쪽 학계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평균이 평균값을 한번 쥐어 볼 거고요. 서식이 적용된 부분의 색깔을 제가 임의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발화 요인에 해당된 평균을 좀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 버튼을 누르면 평균값이 구해지고요. 서식 버튼 누르면 1월과 3월에 서식이 적용되는 매크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1번 예제 클릭하셔서 같이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는 기록하고 연결하고 기록하고 연결하고 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방법은 기록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연결할 도형이나 버튼을 만들고 나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먼저 연결할 도형과 버튼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혹시 화면에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파일 메뉴에 가셔서요. 옵션을 한번 클릭합니다.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에 개발도구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시면 체크 한번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위쪽에 개발도구 탭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를 찾을 수 있고요.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하신 다음 단추는 C18세부터 D19 영역에다가 위치하라고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C18세부터 D19세까지 드래그 하시면 화면에 바로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정답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정답 매크로가 있는데요. 저희는 새롭게 매크로를 기록할 겁니다. 라고 매크로 이름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지금부터 기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 버튼 누르면 그럼 매크로 이름을 평균으로 해서 기록할까요? 라고 매크로 기록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지금부터는 작업하시는 내용은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기록 중지라고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기록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 평균값을 표시할 위치 N4세를 선택하시고요. 등호 넣으시고요.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Average 입력하신 다음 1월부터 12월까지 드래그하시면 B4부터 N4 영역에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889라는 평균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 값을 아래쪽에 N14세까지 소식을 복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평균값 기록하는 작업을 다 구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꼭 개발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종료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은 되는데요. 벽균값을 제가 임의로 지우고 단추 1을 누르면 평균값이 구해지는데 단추 1이라고 하지 않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시면 평균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과 연결할 건데 연결할 도형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해 가시면 도형의 사각형의 첫번째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F18세부터 G1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물론 바로 텍스트 입력하시고 작업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바로 매크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신 다음 연결하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을 기록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기록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 서식이란 매크로로 만들겠습니까? 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B3부터 B1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D14 1월과 3월에 해당한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체육이 색이 있고요.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하셔서 서식 작업을 지정합니다. 아 노랑이 아니라 파랑이네요. 범위 지정하셔서 파랑으로 색깔을 선택합니다. 네 그 다음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물론 클릭 색깔을 없애신 다음에 자각형을 클릭하면 서식이 지정이 되는데 텍스트를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클릭하시고요. 서식이라고 텍스트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입력한 텍스트를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할 수 있도록 홈탭에 가서 맞춤탭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아까처럼 제가 색깔을 잘못 지정을 했을 때 매크로를 잘못 기록했을 때 매크로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발도구 탭에 가서 매크로에 가셔서요. 만약에 서식을 기록하셨던 서식의 매크로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편집을 누르시면 제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색깔 지정했던 부분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 정해서 삭제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편집하는 방법이죠. 제가 처음에 노란색을 선택하고 파란색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사실 서식이 두 번이 적용된 상태였거든요. 이 부분을 편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저는 편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개발도구 탭에 가서 매크로에 가셔서 조금 전에 넣으셨던 매크로 이름에 서식을 삭제하시고요.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매크로를 기록하시면 되세요. 삭제하시고 새롭게 기록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혹시나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매크로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를 먼저 보시면 총점이고요. 그 다음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를 제가 없앤 다음에 총점을 클릭하면 총점이 구해지고요. 테두리를 클릭하면 테두리 서식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테두리를 클릭하면 모든 테두리, A3부터 E8까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2번 예제 오셔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할 거니까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A10부터 B11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을 총점이라고 만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커서를 D24에 갖다 놓고요. 소양인증과 직무인증을 더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는 입력하시고요. C4의 소양인증 도하기 D4의 직무인증을 더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엔터 누르시고 E4셀에 있는 수식을 E8셀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고요. 단추 1번에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클릭하시면 총점이 구해지는데 단추에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텍스트의 이름을 총점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빈 면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D20부터 E21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라고 넣고요.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범위를 A3부터 E8 영역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홈 탭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매크로 연결을 매크로를 다 기록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클릭하셔서 테두리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테두리 텍스트가 가운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홈 탭에 가셔서 맞춤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글자를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테두리 서식을 한번 없애보신 다음에요. 테두리 도구 클릭하시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시고 이 금액입니다. 그 다음 셀 스타일 스타일 색깔 스타일을 임의로 세우기 없음 글자 색깔 정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나봐요. 확인 버튼 누르고요. 사실 제가 이 금액을 만들고 매크로를 연결해 놨는데 결과 시트로 바꾸면서 매크로 이름을 결과로 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의 정답으로 수정한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실행이 되실 거고요. 셀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들 때는 매크로가 셀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연결해 놨는데 사실은 정답할 결과 시트로 바꾸면서 정답으로 연결해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이 금액 셀 스타일에 대한 매크로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3번 시트 한번 클릭하시고요. 앞에서는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 버튼과 도형 각각 연결하실 버튼이나 도형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트에서는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버튼이나 도형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점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세 번째 시트에서는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실 때 주의할 것은 항상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 금액을 구해야지 라고 먼저 클릭하지 마시고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한 다음에 개발도구 탭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에다가 문제에서 이익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커서를 F4셀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이 금액은 는 판매금액 빼기 매입금액입니다. D4 빼기 E4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 금액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이익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익금액 구하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라고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셔야 되는데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내가 기록한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버튼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요. 개발도구 탭에 삽입해 가시면 단추 선택하시고 위치를 B23부터 C1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했던 이익금액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연결되셨고요. 그 다음 텍스를 바로 이렇게 도형을 만드신 다음에 단추를 만드신 다음에 바로 텍스를 입력하시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금액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바로 수정을 못했다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텍스트 편집을 이용하셔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 F3까지 범위 정하시고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 셀 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1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지금 기록하는 매크로 작업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또는 아래쪽에 준비라는 글자 옆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기록한 매크로를 연결할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위치는 E13부터 F1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하신 텍스트를 홈에 가셔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하신 다음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한 셀 스타일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맞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쥐어보시고요. 그 다음 서식도 임의로 한번 바꿔보고요. 이 금액 그 다음에 셀 스타일 클릭하면 매크로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매크로를 내가 기록해놓고 버튼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 도형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직접 버튼을 만들거나 도형을 만들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이용해서 매크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둘 중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전에 교재에서는 계속 매크로를 기록하고 기록하고 나서 버튼과 도형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간혹 독자분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교재에 이렇게 버튼과 도형을 먼저 만들고 매크로 기록하는 방법으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크로 작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